알파카 케이블 가디건 서로 다른 3가지 케이블 라인이 있어 특색있는 디자인의 가디건인데요. 역시나 알파카 소재 함유로 너무나 따뜻해요. 니트와 동일하게 단추도 딸기우유 컬러라 참 사랑스럽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듭니다. 아우터로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지만 밑단과 소매 부분을 잘 잡아주는 편이라 단추를 모두 잠궈 니트처럼 활용하기도 좋고 셔츠나 터틀넥을 함께 레이어드 하기도 좋아요.